근데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느냐? 네? 이런! 도장을 지키는 마법이 사라져버렸군. 죄송해요! 그 도장에 붙어있던 이상한 벌레! 제가 그만 밟아버렸어요! 밟아버려? 그 벌레는 말이지, 유바바가 제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용의 뱃속에 넣어둔 거란다. 그런데 밟아버렸다! 자, 앉으렴. 넌 가오나 씨구나. 너도 여기 와서 앉거라. 어, 할머니! 얘들을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너희들 마법은 벌써 풀렸을 텐데.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된다. 우린 둘이 합쳐야 하나가 되는데 마음이 영 안 맞는구나. 너도 봤다시피 그 애는 너무 존스럽잖니. 이게 다 쌍둥이로 태어난 운명 때문이지. 나도 널 도와주고 싶긴 하다만 나 혼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그게 이 세계의 규칙이니까. 부모님을 구하든 남자친구 용을 구하든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담 도움이 될 만한 힌트라도 주실 수 없나요? 하쿠랑 전 오래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담 얘기는 쉬워지지. 한 번 있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법. 다만 기억나지 않을 뿐이니까. 네. 어쨌든 오늘은 늦었으니 편히 쉬거라. 너희들 나 좀 도와주겠느냐? 좀 더 힘을 내려무나. 그래 그래 아주 잘하는구나. 조그만 게 힘도 세지. 마법을 이용해 만들면 쓸모가 없어서 말이다. 그걸 거기에 집어넣고. 그래 두 번 반복하면 된다. 할머니 그만 돌아갈게요. 제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하쿠가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자 이제 됐다. 머리 묶을 때 쓰거라. 와 예쁘다. 수호신이지. 네 친구들이 만든 실을 몇 겹 구워서 만든 거란다. 고맙습니다. 딱 맞춰서 왔구나. 손님이 왔단다. 맞이해주렴. 네. 저거의 정형이 왔단다. 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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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다행이다. 다친 덴 어때?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흐흐흐흐흐 시간을 잘 맞췄군. 할머니! 하쿠가 살아있었어요! 하쿠 용이여. 네가 저지른 일은 쟁망하지 않으마. 그 대신 지금부터 이해를 지켜주길 바란다. 자, 얘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또 놀러오렴. 넌 여기 남으렴 우나. 앞으로 나랑 같이 살지 않겠니?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 갈게요! 걱정 마라. 너라면 해낼 수 있어. 제 진짜 이름을 아시나요? 치희로라고 해요. 치희로. 좋은 이름이구나. 자기 이름은 소중히 해야 한다. 네. 자, 어서 가거라.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안녕! 여름 날에 오기 질적을 한다. 아침에 오기! 어떻게 구하러 오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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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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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쿠! 생각났어! 너무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 강에 빠진 적이 있었대 강이 있던 자리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미 없어졌지만 근데 지금 막 기억이 났어 그 강의 이름은... 그 강의 이름은 고아쿠강! 네 진짜 이름은 고아쿠야! 지유로! 고마워! 내 진짜 이름은 니기아야미 고아쿠느시야! 니기아야미? 니기아야미 고아쿠느시! 정말 멋있다! 신의 이름 같아! 나도 지금 막 기억이 났어! 그래! 예전에 네가 내 몸으로 빠진 적이 있었지! 분명 신발을 주우려고 했었어! 그래! 그때 네가 날 옅은 곳으로 옮겨줘서 살 수 있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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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내려야돼! 괜찮아? 어쨌든 증거는 남아있으니까! 모든 증거가 다 사라졌어. 다 없어져버렸다고. 그래. 이것만 빼고. 역시! 서둘러 빨리 경찰서에 가져가야돼! 자연사범물관을 통해서 가자! 아! 저기있다! 주디? 주디! 시장님!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포식자들에게 혈청을 싸서 그들을 야수로 만들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주디. 엄청난 일을 해냈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위치를 어떻게 해? 빨리 그 가방을 나한테 넘겨요. 어! 있잖아요! 그냥 니카고 제가! 알아서 경찰서로 가져갈게요. 도망쳐! 잡아! 홍당무! 자! 나한테 기대! 부족해줄게! 자, 이제 숨 좀 돌리자! 블루베리? 난 됐어! 이리 나와요, 주디! 이 가방을 사장님께 전해! 널 혼자 두고 안가! 그럴 리는 없어! 근데 난 못 걸어!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우린 같은 편이에요, 주디! 언제나 무시당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말 지겹지 않나요? 포식자들! 그들이 강하고, 시끄럽지만, 우리랑 숫자를 비교해봐요. 10대 1이죠! 생각해봐요! 우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공통의 적에 대항해 싸우는 겁니다. 누구도 막지 못할 거예요. 으악! 저쪽이야! 안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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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홍당무농사나 듣지 그랬어?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야. 네가 좋았는데. 너 날 없앨 거지! 그렇지! 아니, 내가 왜? 쟤가 있는데. 안돼! 어디! 네, 경찰이죠? 자연사 박물관에 야수가 된 여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디 순경이 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안돼! 니 견뎌 이겨야 해! 오, 이런! 그게 통할까? 아니지! 포식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야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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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이런 기사가 질리겠지? 영웅 경찰! 야수로 변한 여우에게 탕하다! 으악! 누구였어? 두려움을 심은 다음에 네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래! 이 자리는 내 거야! 넌 성공 못해! 아니! 두려움이 있잖아! 모든 포식자들한테 혈청을 쓰면! 내 자리는 영원해! 윽! 뭐... 앗! 잘 가래, 토끼야! 으악! 꼴카다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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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잔인해 됐어 오버하지마 진 거 잡았어 진 거 잡았다고 잡았어 거기 고마워 쫑알쫑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줘서 뭐? 아 그래 뭐 혈청을 찾고 있어? 여기 있지롱 그 안에 뭐가 들었게 블루베리야 우리 농장에서 키운 거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 라이언 하트를 엮었듯이 너희도 엮을 거야 내 말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 으 어쩌나 모든 포식자들한테 혈총을 쏘면 내 자린 영원해 네 말에 대한 증거가 있었네 뭐? 이게 뒤통수치기야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